그러니까 여기 없는 차가 없어, 버스부터. 그러니까요. 와, 구소동 우리 동네인데, 부산에. 진짜? 어, 진짜? 우리 동네인데, 구소동. 난 이게 서울에 구소동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바로 사투리 나오네. 야, 바로 사투리 나오네. 야, 이거 수민아, 구소동 아이가. 마, 내가. 아따. 마, 내가. 아따. 아, 부산. 야. 알지, 알지. 빡다. 마, 지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자, 이번 힌트가 걸린 게임 가위바위보 칭찬해주기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 칭찬하기. 가위바위보 칭찬하기. 미지야, 너 라미네이트 정말 잘 됐다. 인정. 칭찬했지? 너는. 아니, 못하는 친구 아니에요? 너는. 이제 없다. 아니야. 아니야. 재밌다. 아, 나 용아랑 할래. 그래, 용아랑 해봐, 용아랑 해봐. 아, 나 용아랑 할 거야, 잠깐. 어? 미스틱 봐라. 뭐라고? 진짜 예를 들었다. 아이, 맛있다. 누구랑. 연결되라. 언니, 화이팅. 괜찮아요? 언니, 결혼할 수 있어. 야, 온 김에 결혼하라, 여기 좋다. 덜 발라줬어. 어? 그래, 덜 발라줬어. 정조민 신랑찾기. 여기 온 김에 결혼하라고 여기 있어. 아니, 너 결혼이야. 서로 알아가야지. 아, 너무 피곤하다. 아, 너도 덮을래? 어, 너도 덮을래? 어, 너도 덮을래? 아, 저거 진짜 내가 왜 오늘 저거랑 팀 돼가지고 또. 오늘 그, 저. 문제 맞추러 온 거 맞죠? 소개팅 남으로 온 거 맞는데. 야, 거의 그런 느낌이야. 소개팅 남인데 오늘. 레츠 고! 전소민! 화이팅! You got it. You're so beautiful. 가위바위보. 칭찬하기. 가위바위보. 칭찬하기. 가위바위보. 칭찬하기. 가위바위보. 됐다, 됐네, 됐네. 됐다, 됐네, 됐네. 됐다, 됐네, 됐네. 누나 왜 이렇게 이뻐요? 누나 왜 이렇게 이뻐요? 아 이런게 안 됐어. 아 나 전섭이. 아 나 진짜. 누나 왜 이렇게 이뻐요? 누나 왜 이렇게 이뻐요? 아 전섭이 뭐하는 거야. 아 너무 이뻐요. 나 누구라고요? 나 친구가 있습니다. 야 야 뭐 했어. 안녕하세요 배우 김형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패스! 패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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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싸웁니다. 빈틈 보이지마. 여긴 아마존이야. 오메이 갓! 야 근데 이런 게 있다고?